오 5분 남았어 타이밍 딱 맞췄다 딱 맞췄네 타이밍 딱 맞췄다 짜란 너만 가면 뭐해 우리 밥부터 먹고 시작하나요? 근데 나 끝까지 또 배고프다 하네 너무 잘 어울리네 이런 거 침대에다 두고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팬들도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모양은 좀 고민 중이야 이거 완전 구름둥둥인데? 오 이거 진짜 완전 우리 방이네 오 진짜 완전 이 색깔인데? 어 근데 뭔가 너무 참고하기엔 공주스러운걸? 그 색깔 자체가 공주스러운걸 우리? 언니 지금 괜찮은데? 어 이거 괜찮다 은은하니 딱 보자 우리가 좋아할만한 색깔인데? 그니까 이거 세 개짜리를 두 개 사서 이렇게 두 개를 두면 응 편하네 편하네 이런 느낌 하지만 이 조형도 예쁜 근데 얘는 더 부착이긴 한데 그리고 너무 예쁘다 이것도 저것도 제일 예쁘게 다 버린다 언니들이랑 묻을 때는 우리 알 전구 있잖아 이거 진짜 암증맞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되게 싸 그치? 아 배웠다 종류가 없는 거 아닌데? 근데 이거 좀 봐 드디어 비트볼 김치볶음밥 하나랑 연어, 콜라 하나예요. 총 두 가지 맞으세요? 네. 어떡하지? 약간 나왔으니까 먹을래? 어. 아, 그러지? 고객님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. 고객님, 고객님. 무제한 리필이래. 협의 얼음을 다 넣으세요. 너무 어려운데? 이 향이 너무 싫을 것 같은데? 아니면? 하하하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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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lom. 오. 비디오리 진짜 괜찮은데? 맛있어? 근데? 맛있어? 응. 뭐부터? 나 뭐 한 번만에 꽉 끓고 싶어. 근데 원래 이게 에피타이저잖아. 와우, 더? ASMR인다. 아 배우가 죽는 줄 알았어. 그냥 싸게 하고 생각하면 막 담다 보니까 또 2만 원이로씩 넘는다. 영수증 갔어, 봐봐. 아주 길죠? 네. 응. 2만 7천 원. 어떻게 그러지?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. 김치볶음밥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? 김치볶음밥 2천 9백 원. 그러니까. 이게 제일 비싸. 3천 9백 원. 얘가 비싸, 얘 9천 9백 원이네. 연어니까. 그래도 맛있다. 그렇게 다 먹기 때문에 뭔가 다 먹었어요. 여러분, 이렇게 하면 많이 먹었거든요. 솔직히 1천 9백 원. 그니까, 혼자 나한테 먹어요. 한 범죽 빼. 아, 딱 먹었는데. LET'S 말게 먹었으면 첫 번째 뱉는 뱉는 거 같아요. 여러분이 반가단 없더라고요. 정말 안 먹었는데. 아, 나는 먹었어. 지금 구성에서는거의 그 당황은. 이게, 나한테 먹었을 때가 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. 응? 좋은 시간이었다. 좋다. 다리 엄청 아파요. 다리 엄청 아파요. 잘 했겠다. 다리 아프다. 아 힘들어. 젊은 동생이랑 놀아주려니 힘들어? 다리 아프다. 다리 아프고 이제 머리도 아프다. 그래? 그냥 근처일수록 좋은 거잖아? 응. 어? 자리 많은데? 오오. 오오. 좋은데? 콜. 참 좋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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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더 꺼놓고 난 그냥 아이스 라떼 같이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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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이스 라떼 하나랑요. 화이트 알프스 하나요. 혹시 사이콘 콜드브로가 약간 라떼 같은 거예요? 네. 그 달달한 라떼 같은 거 같아요. 거기에 콜드브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. 화이트 알프스랑 뭐가 달라요? 아 그럼 그냥 화이트 알프스 하나랑 아이스 라떼 하나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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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보이시네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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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어诉ů. 어. 진짜 맛있겠네? 이거 여기 포크 Ferra' 파란 말이야. 맛있어. extended hefty. 화이트 딸기 한글자막 by 한효정